하차하는 멤버가 생겼습니다. 불과 이제 2회짜리. 1회만 해. 형 잠깐만 하차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저녁이야? 조기 저녁이야? 훈련소에서 빠꾸먹는거? 아하... 여러분 조기 저녁이잖아. 영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의관사제대 의관사제대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눈치를 챘었어요. 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런 단위가 3회까지 하고 나올지 않더니 반 1회만 해. 반 1회만 해. 과감하게 하차를 결정하고 반 1회만 해. 굉장히 빠른 판단이었어. 흠흠. 잠깐만. 치열한 세계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멤버에 대한 얘기도 해야지. 아 참 여러분 그 음... 그래서 원래 4명으로 이루어진 후원이만큼 새로운 멤버가 한 명 추가됐습니다. 바로 전태규 병기사님 되겠습니다. 박수! 아니 근데 신병 없습니까? 맨날 그러면 저만 무조건 이병의 굴레 아니에요? 신병 없습니까? 아니 근데... 변형태 삼병님 이대로면 저희 김승현 이병이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전태규 입장으로 갑시다. 아니 근데... 막말로 그... 아식도 있는 35살 먹은 아저씨한테 막 할 수 있겠어? 막 할 수 있겠는가? 잘 병장시키는게 서로 편할 것 같은데... 형 진짜 사나이에서도 서경석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항상 재밌는거 아냐고 골라서 야 이거 이병 시켜야되나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아니 근데... 이병 이병 하신다라면 안하실 것 같은데 태규 형님이 아 일단은 진급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멤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변장 한번 시켜드리긴 걸로 와! 치킨 먹은거 보소? 아 근데 보고있는데 지금 와 바로 치킨 먹어보네 실력이... A급이요? A급 A급 신병이구만 아 진짜 딱이요? 와 병중보고 일단 얘기해봅시다 오시는거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영상 그걸 알려드려야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일단은 일단은 형 엑스플릿에 걸려있는 모든 캠을 다 지우셔야 돼요 즐거운 디스코드 되시구요 딸교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와 됐다! 아이고 드디어 야 오케이 팀 뷰어 종료하셔야 됩니다 팀 뷰어 종료 어떻게 해? 예? 된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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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웰 치즈 웰 치즈 좋지 웰 치즈 음 잘 바라구만 아이고 아니 그 김수현 이병 그 구름과장 한 번 더 피지 않겠는가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많이 필요할 것 같다래 한 번 한 번도 피게 아니 변상변님 지금부터 피면 이따가 이미 그 이미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천천히 전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한타임 쉬겠습니다 하하하하 오케오케 하하 이미 너무 많이 지켜보는데도 힘이 두는구만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들어갑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블랙듀브 블랙듀브 아직 오프라인이고 VH0205 아직 오프라인 아 나 들어왔어 네 초대 보냈구요 그리고 이제 태교 형님 아이디가 태교였나 태교 오프라인 아직 태교 오프라인 아직 태교 오프라인이 있으네 딸기 형 이거 스쿼드 점수 좀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부캐로 오실 텐데 나 블랙듀브 한 번 초대했죠 블랙듀브 알겠습니다 아니 나 담배 그냥 10분의 1 폈는데 어떻게 다 폈지 벌써? 역시 폐활량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와 딸기 형님 아이디 뭘로 들어오십니까? 아프리카TV 밑에 짝대기 태교 아니 형님 부캐로 오실 텐데 야 그거 너무너무 높은거 아닐까? 이거 스쿼드 낮을텐데 형님 초대할게요 태교님 야 개그맨 어떻게 돼 아니 원래 뭐 이 딱 이병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복장 보니까 이거 이병 택도 없을 것 같고 병장하시죠 이병 시킬 만한 저 사이즈가 아닙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이성우 상병 황초우 1병 김수영 2병으로 갈 수 좋아 좋아 아 전태교 병장님 이 컨텐츠는 진급 도 존재하는 컨텐츠입니다 은혜 이상병 알겠네 전판에 똥싸지만 바로 상병이 상병으로 강등당하십니다 그래 알겠네 아니 근데 궁금한게 해병대는 경례 구호가 어떻게 됩니까? 아하 야 이거 이상병 이거 변일병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저희는 필승입니다만 해병대는 말년에 1병을 내가 가르칠 짬밥이야 아말로 8군 8군 아닙니까? 내가 1병 가르칠 짬밥인가 해병대도 제가 알기로 필승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아마 마치 실승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구만 거꾸로 자 그럼 우리 시청자들에게 격례 한 번 받고 시작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격례 한 번 바꾸고 가죠 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전종진 박장님 그 넣어주십시오 할줄 아십니까? 내가 건물에 죽어내릴 때 한밤이야 최선임 최선임자를 보고한겁니다 시청자들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필승! 잠적 전진규 등 세명을 2017년 11월 14일부로 배틀거탑 컨텐츠를 신고합니다 필승! 저 멀리서 바로! 좋습니다 내캠이 반대로 돼있나? 내캠이 반대로 돼있네 잠깐만 내 케미 반대로 아니 왼손경맨 실화인가? 자 넘어갑시라 자 이제 긴장하시죠 스타트 누르겠습니다 스타트 누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장님 편의 부탁드립니다 전병장만 믿어 오이비병 오이병 예예 예예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휴가 갔다 온지 얼마 안되고 아 변일병 참고로와 변일병 죄송합니다 일병 타이어 찍고와 빨리 타이어 찍고와 전병장님 전병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쉬십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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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뽑아 앞으로 뽑아 앞으로 뽑아 앞으로 뽑아 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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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야 무릎 앉아 애들 어떻게 시킨거 애들 없자! 일어사! 일어사! 자 전병사님 입소기념으로 한번 오더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전투력 특정을 위해 학교입니까? 전투력 측정 장소 바로 이곳 아닙니까? 특정을 위해 일로 간다 알겠습니다 오오 로 조그룹 간담 나카 Milan 1명이 낙하 외출 짬밥이야 1명의 역대 시장하겠습니다 부대 나가리네 나가리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2, 3명 나가리 부대 죄송합니다. 공군 에이스의 이런 참맛을 벌써부터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전민자님 한 스쿼드 두 스쿼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하늘의 중개입니다. 어딜 이병이 말을 해.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너. 이병이 이병새끼 말 존나 마라. 이러니까 군대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소리 듣는 거 아냐? 김신현 이병? 알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병장이 간다. 전병장의 클라스를 보고 배워라 얘들아. 이성상병님 한 명 했습니다. 이성상병님 제가 살리러 가겠습니다. 와 전병장님 나이스샷. 내려오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하나 더. 무리핑을 똑바로 똑바로 갑니다. 어어어어. 여기여기 나이스샷. 제가 총을 했었습니다. 와 나를 쏘는가. 저 똑바로 나이스샷. 어어. 이성상병장님 총들이 있어요. 총들이 있습니다. 총들이 있습니다. 아아. 저 똑바로 맞았습니다. 저 똑바로 맞았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총소리가? 어! 전병장님! 야! 와! 아이스샷? 우리 아세이 안챙기나? 아세이를 챙겨라 전방에 척하라도 전방에 척하라도 전방에 척하라도 어허 이성상장님 조심하십쇼 제가... 오른쪽 답변하깁니다 아니 이상! 구급상자를 가까울 수 있도록 구급상자를 가까울 수 있도록 급한대로 붕대 가져왔습니다 급한대로 붕대 가져왔습니다 저 친구한테 저 친구한테 저도 죽었습니다 오케이 복탈했습니다 195에 있는 놈을 즐길 수 있도록 변일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간피 1입니다 난간피 1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65 이 때 없는건 제 보호하지 않는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At 20 오드 변일병도 투과 맞았습니다 변율병도 투과 맞았습니다 접근중 하지 접근중 2명 Colin 아ully 아 eme 아하... 포화 속으로 그래도... 정사들이 이거 맘에 안 드네 이거... 아니 이거... 정사들이 맘에 안 들어... 아니 근데 전병장님 그... 부대에 도는 소음력에 의하면 특급 전사라고 소음을 들었습니다만... 전우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모습... 역시 전병장님이셨습니다! 역시! 그렇지 그렇지! 결국... 오이병이 사회생활 잘했어 잘했어 역시!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 니네 심심해서 뭐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오이병밖에 없네! 이야 역시!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입니다! 역시! 역시! 대가하십니다! 방금 사이가를 들고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은 흠사! 시베리아 호랑이가! 적을 물어뜯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흠흠흠흠흠흠... 흠흠... 김승현 이병? 흠흠흠흠... 이병 김승현! 이리온다 실시! 이리온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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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일병 목소리가 전사병님께 들리게 해서... 아... 전병장님께 들리게 해서... 알겠습니다 좀 더 사람들이 본다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가 저쪽 저쪽 따라온다 따라온다 컨텐츠 사이로 가 컨텐츠 사이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현 이병 전시에서 이병이 먼저 죽게 되있나? 니가 인마 아이템을 가져와서 어? 선임자들을 보좌해야 될거 아니야 죽게 되있나 먼저? 자 내려갈때 정신을 올라올때 차리자 하나! 정신을! 둘! 차리자! 하나! 정신을! 둘! 차리자! 똑바로 하자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이 우리 막내 핑험버 찍어보거라 제가 봤을때는 막내 핑험버 깜콤하게 찍어봐라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을땐 여기 끝으로 항구도시 해병대 출신인 전병장님이 좋아하는 항구도시로 가는게 어떠시겠습니까? 야 변일! 야 변! 이병 변형태 왜이렇게 이병새끼가 말이 많아? 핑마 찍으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엏?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 시키면 교육 시키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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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지키면 시키바 교육 똑바로 시켜라 알겠습니다 오지게 시키겠습니다. 전메자님 쉬십쇼. 카페에서 카페라떼 마시면서 쉬고 계시면 제가 아이템 파밍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쉬고 계십쇼. 카페를 건드리는 놈은 총살이야. 카페로 아이템 갖다 바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 근처에 좀 안걸러. 카페 근처에 발을 미치지마. 저기 한 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이병 내가 씨 알았습니다. 똑바로 해서 잘못해준다. 세 마디 말했지. 이 새끼 말 존다가. 죄송합니다. 한스코는 떨어집니다. 변일병. 잘 챙겨라. 변형 변형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잘 챙기겠습니다. 좋아. 아주 맘에 들어. 감사합니다. 두 당 한 명씩 잡을 수 있도록. 두 당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나는 카페에서 쉬고 있겠네. 총 없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죽이고 보호를 불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장님 스카 좋아한다. 참고하도록. 제가 구해 가겠습니다. 정병장님 스카 좋아하신단다. 내가 세 마디만 하려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말이 참 많아. 내 앞에 적 발소리가 들린다. 전병장님 제가 붙겠습니다. 병장 짬밥이 있지. 이병한테 붙을 수 있도록. 웃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는 거 상병부터야 웃지마. 알겠습니다. 정병장님 1층엔 제가 있습니다. 그래. 상병 짬밥 정도는 카페에서 같이 꿀 빨아도 되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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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3층입니다 3층입니다 저 3층 저 푸른색 집 3층 안내하라 안내하라 가고있습니다 안내하라 3층 따라가겠습니다 3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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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가 다 찍히는다 다 죽게나 좋아 숭고한 희생이었다 보니려고 나를 처리하고 있어 오이병 처리하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이병 처리하라 오이병 오위병 처리하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밑에 애들 발소리가 들린다 왼쪽이다 왼쪽이다 조심할 수 있도록 오위병 조심해 조심하십시오 왼쪽이다 오위병 알겠습니다 3층에 옥상에도 있습니다 오위병 나랑 일단 거점을 잡으러 간다 전병장에 치료할 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몸을 살릴수 있도록 내려갔다 내려갔다 전병장님 클리러입니다 다시와서 살릴수 있도록 다시와서 살릴수 있도록 전병장님 살려라 빠르게 온다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구급상자를 내놓을 수 있도록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네에에에 전병장님 얼굴이 파쎄 accessibility 되셨습니다 우리 병 사푸리 안되잖아 네가 아주 시끄럽게 굴 죄송합니다 울어서 죄송합니다 안차가 한번 갈래? 죄송합니다 이병 새끼가 하도 시끄럽게 우니까 병장님이 사뿌리 안되잖아 사뿌리 죄송합니다 그래 조용할 수 있도록 도용해 하겠습니다 변일병 조커야 이병 변형택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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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야 귀에 입술이 걸리겠어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병 선임이 털리는데 쪼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들 교육 좀 시켜라 이상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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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